160미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160미 참조기 정품의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20cm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고요. 그리고 파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140미 파조기의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21cm 전으로 들어가고요.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말 싱싱합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백미 참조기입니다. 실량은 16kg고요. 가장 큰 참조기입니다. 재수용 가능하고요.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먹고 참조기입니다.